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모자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오늘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무척이나 어립니다 그 어린 나이 당연히 부모님 설아에서 따뜻한 집에서 자라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까? 여러분 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하를 섬기니라 지금 한 아이가 제사장 엘리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앞에서 라는 말은 텐트, 천막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엘리조차도 그곳에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자기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 있습니다 엘리 앞에 누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누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활의 근거지가 도대체 어딨냐 하는 겁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요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사무엘의 주거지입니다 주생활 근거지였습니다 사무엘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천신만 곳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은 욕망 이 부모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말입니다 그 어린 것을 성전에 두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리더라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2장 18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앞에 부모된 자로서 가슴이 시려옵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많아 봐야 세 살 다섯 살 뭐 이쪽 저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혹시 세 살배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이제 겨우 다섯 살 정도 되는 손자, 아녀를 두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십니까? 예,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연령층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성전에 두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성막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천막에다 두는 것입니다 이때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텅 빈 집안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 아이가 입었던 옷 그 아이가 누웠던 잠자리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엄마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2장 19절은 한나가 자기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한나가 작은 그돗을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그돗 작은 그돗을 짓고 있다라는 뜻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호무의 오디세이에 보면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 이 오디세이를 기다리던 아내의 페넬로페는 기다리며 기다리며 남편을 기다리며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아니 내 남편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불안과 그런 초조함 안다를 이기기 위해서 이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뜨개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낮에는 뜨고 밤에는 뜯던 그 시를 하나씩 하나씩 다시 풀면서 그 긴 세월을 견뎌 나갑니다 전쟁을 마친 남편 오디세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그야말로 흠란했습니다 사이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 모든 만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기대를 가지고 이 오디세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자기 남편이 온 줄도 알지 못한 채 손님인 줄 알고 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신은 제게 슬픔을 주었습니다 한량 없는 슬픔이지요 날이면 날마다 뜨개질을 하면서 한탕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요 김상현 씨는 여자의 일생에서 이렇게 업조립니다 어머니는 흔 옷에서 틀씨를 풀어내고 누나는 그 실로 새 옷을 만든다 어머니의 흔 옷은 자꾸만 줄어들고 누나의 새 옷은 자꾸만 커져간다 어머니는 시름 한 올 풀어내고 누나는 희망 한 올 뜨개 세운다 어머니의 일생이 속절없이 풀어져 버렸듯이 어머니의 옷이 흔적도 없이 풀어진다 어머니의 옷이 있던 자리에 누나의 새 옷이 놓인다 누나가 어머니가 된 것이다 어머니의 일생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란 마치 흔 옷의 틀실처럼 풀려나가는 존재다 그런데 풀려나간 그 틀실이 어느덧 새 옷으로 만들어진다 어머니의 이 일생 자식을 향한 자식들이 따뜻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다 풀어서 자식을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자식을 덮어주겠다는 어머니의 그 간절함이 이 짧은 글귀에 그대로 녹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가 큰 옷을 짓고 있습니다 뜨개질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허전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가 짓누른 채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키가 1년 동안 얼마나 컸을까? 소매 길이는 어느 정도 하면 딱 맞을까? 아니 바지까랑이는 어느 정도 길게 해야 1년 동안 입을까? 옷에다가 솜을 넣을까? 여름 되면은 더울 텐데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시를 뜨개질 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뜨개질로 지새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이 퉁퉁 부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야 될 텐데 이 아이가 내 이 귀한 아이가 잘 성장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큰 옷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요호와의 집에 심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호와의 집에 심기웠던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두 개의 두드러진 표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개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잘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2장 2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잘하니라 했습니다 2장 26절에 보시면 점점 잘한다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잘하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성경에는 약 2,930명의 실명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 마치 중계를 하듯이 계속 이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사무엘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도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중계를 하듯이 이 사무엘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저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19절의 표현입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라는 이 표현 이 문구, 학자들은 그냥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문제가 여기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입다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3장에 보시면 삼갈이라는 그런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3장 31절에 보시면 예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간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삼갈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나세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시 도대체 누구일까요? 문제는 이 이름이 바벨론 시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시라는 사람은 삼갈의 아버지는 바벨론 사람일까? 학자들은 전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나시 도대체 누구일까? 이 아나시는 바할신, 아세라신, 아스타루신과 같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의 부모가 아나스를 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삼갈이라는 아들을 아나시라는 신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이 아나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구의 양자로 들어가면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들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은 삼갈의 부모가 자기가 믿는 신, 아낙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쳤다라는 뜻으로 각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랑에서 본문을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무엘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을 누구의 소유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2장 19절 그의 뭐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한나의 소유 한나의 아들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리부가가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그 쌍둥이가 이삭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라고 밝힙니다 라헬이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나가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엘가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삼손을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들은 한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면 그저 한나의 아들이라고 기억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 아니라 한나의 아들이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아이를 성막에 맡겼는데 그 아이가 잘 자란다 계속해서 이렇게 중계를 하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분명히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여전히 계속하여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중한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기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편 9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미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이 아이가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나니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그 아이를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잘 자라게 해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나라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어떤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을 앞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자 한자를 누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고요? 옥전도사야 너가 앞으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 한번 읽어봐 하고 제 멘토 되시는 어떤 분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요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요호와의 것이라 요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 소울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빈픽한 자를 저 그름더미에서 더사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만 귀하지만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들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시고 드디어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잘 키워가 그 사무엘을 잘 키우셔서 사무엘을 다시 누구에게도 돌려주십니까 누구에게로요 한나에게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를 테스트하실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서 DLF인지 해외에 있는 금리와 연동한 상품을 내다 팔았습니다 팔면서 특별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 이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얼마의 돈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저축하면 우리 은행에서 이 저축한 원금에 엄청난 이자가 붙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예금을 하면 좋다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이것이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는 조금 적게 하고 그러니까 귀가 조금 어두운 분들은 앞에 큰 소리는 잘 들리는데 뒤에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려 이야, 괜찮은 상품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거기에다가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원금도 90%를 손해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한동안 금융권에 야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잘 자라게 해 주시고 드디어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26절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물 만물 만물을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느라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만물은 그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다시 이 한나에게 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여 더 풍성하게 불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드디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성경의 능력이 성경의 능력을 기름 부르사 성경의 능력 이 복근들